보시면요 2022년 동전 666원을 판매한다고 그래요. 이거를 민트세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민트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땡그리의 모두다수집입니다. 오늘은 2022년 민트세트 구매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한국 조폐공사 쇼핑몰이에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한국 조폐공사 쇼핑몰을 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2022년 현용 주화세트 예약 접수 실시 안내입니다. 2022년 현용 주화세트가 민트세트예요. 민트세트라고도 하는데요. 예약 접수 기간이요.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11시부터 7월 29일 금요일 5시까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추첨 방식이에요. 추첨요. 추첨 방식이기 때문에 일찍 갈 필요 없어요. 일찍 갈 필요도 없고 그냥 7월 18일에서 7월 29일 그 사이에 편한 시간에 하셔도 구매 수랑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추첨 방식이니까 복불복이겠죠. 최대 판매 수랑은요. 총 9만 세트예요. 이 9만 세트는요. 희소성이랑 관련이 좀 있겠죠. 그리고 구매 한도. 구매 한도는 인당 두 세트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트를 다 신청을 하는 게 좋겠죠. 이 세트 신청을 한다고 해도 두 세트를 살 수도 있고 두 세트 다 못 살 수도 있어요. 한 세트만 구매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불복이에요. 그리고 구매처는 지금 보시는 여기 사이트예요. 한국 조폐공사 쇼핑몰. 한글로 치시면 나와요. 그리고 제품 발송. 이거는 이제 당첨된 사람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준다는 얘기겠죠. 9월 19일 월요일부터 순차 배송 실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7월 달이니까 한 두 달 후네요. 그리고 배송비. 배송비는 착불. 착불인데 동일 주문 번호인 경우에만 묶음 배송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한 세트만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두 세트 다 당첨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두 세트가 되신 분도 묶음 배송으로 이렇게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같이.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사전 예약. 디데이가 있네요. 이틀 후에요. 오늘은 토요일이거든요. 오늘은 7월 16일 토요일이니까요.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7월 18일이라고 그랬죠. 디자인 한번 보면요. 2022년 한국의 주화라고 써 있고요. 2021년. 인터세트랑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박스. 박스 앞에가 이건데요. 2021년도에도 이렇거든요. 근데 2022년도도 바뀐 거 없이 색깔만 조금 바뀌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바닥면. 이건 안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동전은 2022년도일 거예요. 보시면 그렇죠. 2022년도죠. 그래서 이 동전이 의미가 있는 거죠. 2022년 동전은 발행이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트세트를 먼저 이렇게 발행해 주니까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0원짜리 100원 이순신 장군님은 그때 도안이 바뀐다고 그랬는데요. 그러한 뉴스가 나왔는데 도안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뀐 상태로 2022년도가 나오는 거네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회원만 구매 가능서 있죠. 그러니까 한국 조폐공사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시는 데는 무료예요. 무료니까 회원 가입하시면요. 또 이번 뿐만 아니라 아마 이거 매달 나와요. 지금까지 매달이 아니고 매년 나왔어요. 지금까지 매년 나왔으니까 이번에 회원 가입하시면요. 올해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내년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판매 가격은 9,400원이에요. 9,400원. 작년에 2021년도는 만원이었어요. 그때는 만원이었는데 이번엔 9,400원.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 원소재 가격도 다 올랐을 건데 동전 만드는 그 소재 있죠. 니켈이나 구리, 이러한 가격도 올랐는데 오히려 민트세트는 저렴하게 나왔네요. 600원이나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착불비는 3,500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주문 시간은 아까제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11시부터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5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2주예요. 무려 2주간이나 되니까요. 시간 나실 때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제수단은 가상계좌네요. 가상계좌인 거 보니까 신용카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 안 되고 계좌이체로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뀌죠. 1, 2. 두 개 이상은 안 위로 가요. 그러니까 한 개 구매를 하시면요. 당첨 확률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2를 체크를 하시고 18,800원인 거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큼지막하게 추첨 방식이라고 적혀 있죠. 밑에 빨간색으로 보시면요. 밑에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강조를 해놨네요. 선착순 판매가 아님으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일자 및 시간은 추첨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안내를 보시면요. 신청 접수량이 판매 수량에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진행되며 신청 접수량이 판매 수량보다 적을 경우 신청 수량 배부 후 잔녀 수량은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상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9만 세트 있죠. 9만 세트가 신청이 다 안됐을 경우에는 그 잔녀 수량만큼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상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9만 세트 이상으로 주문이 다 될 겁니다. 여기 판매 수량 9만 세트 보이시죠. 그리고 신청 기간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11시부터 7월 29일 금요일 5시까지고요. 신청 한도 인당 최대 2세트 아까 해보셨죠. 그래서 2세트를 다 신청을 하세요. 다 신청을 하시고 1세트만 필요하다 하시면 혹시라도 2세트 다 돼가지고 당첨이 되시면요. 수집가들한테 팔면 1세트는 팔고 1세트는 이제 수집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전 접수 제한 사전 공지 있네요. 1번 동일 수령자 및 수령지 등 접수 정보가 중복되는 경우 최대 10개까지 신청이 허용하대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그 수령자나 동일 수령지 주소죠. 받는 주소로 10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10개 이상은 신청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10개면은 1인당 2세트를 했을 경우 5명이죠. 5명 5명, 5명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가족 전부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보통 4인 가구나 5인 가구 되시니까요. 2세트씩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2번 비정상적인 경로 또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처리됩니다. 이거는 옛날에 옛날에도 아니죠. 한 2년 전? 2020년도 이럴 때는요. 비정상적인 경로로 많이 했어요. 그때는 추첨이 아니고 선착순이다 보니까요. 선착순이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경로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추첨식이니까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로 방법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약 접수 시 주의상 대량 매집 매크로 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리 구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리 구매 신청 동의서를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중복 신청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 신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 아이디는 추후 화폐 기념품 구매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네요. 그리고 주문 전 꼭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초기에는 7월 18일부터 7월 20일 접속자 수 급증으로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신청 기간 내에 여유롭게 신청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판매 방법 신청 수량 판매 수량은 추첨 실시입니다. 추첨 추첨으로 신청을 하고 신청 수량은 판매 수량 신청 수량 배부 후 잔여 수량은 공사 쇼핑몰 상시 판매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 전용 제품 본 제품은 회원 전용 제품으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해야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수량 변경 불가 신청 후 수량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기존 신청을 취소하시고 재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모르고 수량을 한 개만 했어요. 한 개만 그런 경우 아차 하고 두 개로 변경을 하지 마시고요. 아예 그냥 취소를 하시라 이 얘기죠. 취소를 하고 다시 재주문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이용 불가 4번 장바구니 이용 불가 그러니까요. 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다른 제품과 같이 구매하는 경우 추천 및 환불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장바구니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장바구니 안 넣고 그냥 바로 구매하시면 돼요. 결제 안내 5번 현금 가상계좌 결제만 가능하며 계좌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11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23시까지 밤 11시까지죠. 계좌 유효기간은 계좌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오늘 신청을 했으면요. 내일 11시까지 입금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내일 밤 11시까지 입금이 불가능하며 재신청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내일 밤 11시 이후에는 입금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바로 주문을 하시고 바로 입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는 안 돼요. 신용카드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송 안내 보시면 배송은 9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착불비 3,500원에서 9,000원까지 배송지역에 따라 변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제 완료 후 주소 변경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유상 본 제품은 특수 가공 처리를 하지 않은 일반 현용 주화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포 세트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냥 일반 주화랑 똑같다는 얘기죠. 주화 세트 내 주화는 일부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약간 기스 기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라 이 얘기고 반품이 안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용 주화 세트 문의 사항은 1577 4321번이나 서울 02 710에 52121번에서 5223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미지 컷 한번 보실까요? 아까제도 보셨겠지만요. 외부 케이스 상판 그러니까 위쪽에서 본 면이죠. 이거는 하판 밑에면 바닥면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내부 내부에는 이렇게 2022년 동전들이 666원이 있고요. 이거는 케이스 내부 주화 명세서가 이렇게 주화 명세서가 있고요. 한쪽으로는 동전 6개가 있고요. 그리고 꺼냈을 때 앞면 이거는 뒷면입니다. 이거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조한 거고요. 그냥 일반 동전이랑 똑같은 동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장인정신과 특수 아빈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에서 일반 소재까지 고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우리나라 동전은 제가 봐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동전에 비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발행은 한국은행이고요.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아직 고객 리뷰는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러면 제가 꼼꼼히 굉장히 꼼꼼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쉽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11시부터 7월 29일 5시까지 두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요. 추천방식으로 한세트당 9400원에 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착불이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